음악 2024년도 3월 어제가 3일절이었죠 105주년인가요 작가님? 105주년이죠? 저희가 100주년 때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해마다 문화의 전당 앞에 소녀상 앞에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녀상 옷을 입고 한다고 전에 한번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녀상 옷을 입고 초대손님 모시기 전에 첫 스타트 소녀상 노래 들려드리고 우리 난설원 미라 음악이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소녀상 갑니다 소녀의 소녀는 소녀야, 그대의 외침은 영원히 풀려, 역사처럼 이 땅에 필 것이리라 바쁨의 천이 사라지지 않는 흐름 모양의 문자를 부족 두고 저 사이 생생아 속여있는 꽃으로 이 땅에 필 것이리라 소녀야, 소녀야 소녀야 나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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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야, 소녀야 그대의 외침은 영원히 풀려, 역사처럼 이 땅에 필 것이리라 아픔의 천이 사라지지 않는 푸른 모양의 문자를 부족 두고 푸른 모양의 문자를 부족 두고 이 땅에 필 것이리라 소녀야, 소녀야 소녀야, 소녀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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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